여기 있네. your close가 나왔어. your close will.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자 해봐. look하고 look like가 나왔어. look하고 look like 무슨 차이니 얘들아? look은 지각동사지. look도 지각동사야. 그치? 근데 이 look만 나오면 뒤에 보호로 형용사만 오게 됩니다. 됐죠? 근데 뒤에 look like가 오면 지각동사 다음에 like 다음에 명사가 와야 돼. 명사야 명사. 됐죠? 그럼 여기에서 more beautiful. 딱 보니까 more beautiful 뭐가 왔어. beautiful이니까 여기는 뭐가 와야 돼? 형용사가 왔지? 형용사가 오려면 look이 아니면 look like야. look이 되겠죠? 되나요?